4회전 시합에 나설 양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홍코너 은성체육관 소속 22세 신장 178cm 최종 80.95kg 상전 2승 1티 5승 1패 상대를 압도해버리는 위력적인 인파이터 강력한 앞선 호흡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충분합니다. 두 번의 패배는 없다. 쌍문 둘리 김윤현 이에 맞서는 첫 코너 김일관 챔프 복싱 소속 25세 신장 180cm 최종 79.3kg 1전 1승 그 승리가 K5승 거침없이 파고들어 연타를 꽂아놓는 인파이터 안국의 카렐로 알버리즈를 꽂고 있습니다. 김진하 이번 연결해주시는 강환권 심판위원입니다. 69.3배 히히히히히히히 아세요 유정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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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